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비용 처리하는 방법 중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출 증빙들을 별도로 보관하면 되는데요. 과세 대상기간 1년 동안 직접 작성한 간편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신고서 입력 화면 중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입력 화면에서 지출한 비용을 계정과목별로 해당하는 입력란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지금 화면 위쪽에 있는 카드 영상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비용들은 연간 사업수입에서 빠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처리될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세금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 대상기간인 직전년 1년 동안 사업비용 지출에 대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 지출 비용이 많았던 해에는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반관리비, 리모델링비, 수선비 등등 비용이 적자니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간편장부를 쌓아야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자체에는 제대로 된 지출 증빙만 받아 두었다면 아주 간단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엑셀 양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양식인데요. 우선 임대사업의 수입에 해당하는 매달 받는 임대료부터 기입해 보겠습니다. 월세를 받은 날짜, 거래처 상호, 거래 내용에 임대료 받은 거라는 내용, 계정 과목에는 매출액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는지 등을 기입하는데요. 만일 일반과세자라서 월세를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다면 임대료를 기입할 때 임대료 금액과 해당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각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나오는 비용 부분 입력 방식에서 같이 확인해 볼 거니까요. 일단 수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비용 입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비용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지출에 대한 입력은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한 줄씩 입력하는데요. 입력할 내용도 간단해서 해당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만 제대로 받아 놨다면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찾아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요. 지출한 날짜, 지출이 발생한 거래처, 거래한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입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출에 현금을 줬는지 카드를 썼는지를 적어주고 지출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았는지 세금 계산서 같은 걸 받았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제 지출 금액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출 금액은 거래 금액과 부가가치세 금액을 구분해서 따로 기재합니다. 지출한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의 금액은 사업으로 인한 지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서 정산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구분해서 기재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위쪽의 카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돼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비용 금액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과목이라는 거 하나만 더 기록하면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간편장부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계정과목은 해당 지출이 회계상에서 어떤 성격의 지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해당 지출의 종류가 회계상 접대비인지 차량 유지비인지 소모품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선택해 주는 건데요. 계정과목에 기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먼저 보면 우선 수익금액에는 매출액, 기타 수익금액 등을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매월 받는 월세의 경우 계정과목에 간단히 매출액이라고 기록하면 되는 거고요.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는 제조비용, 일반관리비로 크게 묶여있는 계정과목들이 있는데요. 제조관련 비용을 제조원가나 비용으로 구분하고 제조관련권을 제외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일반관리비로 묶어둔 겁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 제조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제조원가나 비용 관련 계정과목들을 사용할 일은 없고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일반관리비에서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임차인을 찾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임대중인 상가가 공실이라 상가 관리비를 임대인이 내고 있다면 이 비용은 기타 비용,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있다면 인건비,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지급이자 등의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계정과목들도 해당 지출이 발생했다면 선택하면 되고요. 지금 작성해 보고 있는 지출권의 경우 상가 청소를 위한 청소용품 구매권이니까 계정과목은 소모품비로 기재하면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 중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입력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쭉 입력해 주고 월별 합계 금액을 계산해 두면 해당 월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은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12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1년치 간편장부가 완성되는 거고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할 때는 임대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 금액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를 살펴보면 비용의 경우 일반관리비 입력 부분에서 각 계정과목별로 입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에 기록된 1년간의 비용을 계정과목별로 1년치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소모품비를 모두 합해서 신고서의 소모품비 항목에 입력하고 1년치 제세공과금을 합산해서 제세공과금 항목에 입력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간편장부에 정리한 비용 금액을 신고서에 입력해서 제출하면 간편장부를 기초로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간편장부 작성 자체는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실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비용이 발생한 만큼 임대수입에 반영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